전기제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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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코파스 업체 전기제어팀 김정우 대리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품질, 최고의 고객만족으로 물류산업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렉시스템 전문업체 코파스입니다. 저희 코파스 업체에서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정롱렉은 일반 고정렉에 비해 물류량을 2배 이상 적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적은 공간에서도 지게차 등 사람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코파스 업체에서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 셔틀 카트랙입니다. 저희 셔틀 카트랙은 합리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레이아웃으로 인해 지게차 운영이라든가 그 외에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레이아웃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